외신 보도를 보면 이번에도 한가로운 축제 현장인데 뒤에서는 낙하산을 통해서 기습 공격대들이 내려오는 장면 참 섬짓했는데 적어도 방공망 아이언돔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평소에도 경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뚫을 수 있었는지, 무력화할 수 있었는지. 이번 군사적 충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마스 조직의 제한된 공중에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대공 방어망인 아이언돔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고 이게 국제적으로도 대대적으로 홍보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의 그러한 군사적 공격의 징후를 파악하는 여러 중보 수단이 있고 또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 등이 어떠한 최첨단 정보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군사적 움직임을 파악하는지를 사진에 충분히 간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정보 수집 능력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번 군사작전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상황을 우리가 지금 가정해보고 대입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도 휴전선 일대의 대규모의 방사포를 배치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한반도에서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는데 현재 우리가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장사정포에 취약하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맞습니까? 우선 우리가 지금 개발 중인 장사정포 유격 체계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비교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제가 방해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시절에 이 관련된 안건을 직접 처리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 유격에 대해서 우리의 방어체계를 우리가 직접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해외로부터 구매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해외로부터 구매할 경우에 대상 장비 중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운영 중인 아이언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중으로부터의 공격 위협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이스라엘이 운영 중인 아이언돔을 평가해 보았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떻게 보면 적의 공중 공격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아이언돔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우리 나름대로의 요격 체계를 지금 직접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